전운이 감도는 국힘당은 당분간은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땐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 전환에 맞서 가지고 이준석은 소송전을 불사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국힘당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내용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8월 9일 오전 9시 내일이죠. 국힘당이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형뿐만 아니라 당대표 식무대형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름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이준석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자동응답시스템 이른바 ARS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응답시스템 표결로 안건이 통과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직후에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공개하고 전국위에서 이를 의결한 뒤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형병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준석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반대를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대면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안건이 통과되어 가지고 자기가 지위기가 해제가 되는 부분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입니다. 본인은 ARS나 모바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 가처분을 낼 내용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비대의 의결 효력정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무효다는 거죠. 다음은 추후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 징계결정 등은 모두 가처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들 가처분 신청하겠습니까 당의 독립기구인 당윤리위원회에서 이왕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의 그런 위원들이 고심해 가지고 성상납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한 거 아닙니까 성상납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철근을 야밤중에 내려보낸 게 정무실장을 내려보는 게 그게 걸려 가지고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해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윤리위원회 징계 여부도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 시점에 대해서 9.1 전국위원회 비대위원장 임명한 의결 즉시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진흙탕 싸움을 끝까지 벌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미경 씨는 나가뜨려졌고 홍준표 당대표는 아주 등을 돌렸고 홍준표 대구시 광역시 시장 마지막까지 같이 힘을 모으는 사람은 유승민 씨는 아니면 하태경 씨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주변에 사람들이 꽤 있겠죠 여기 이제 보니까 신인균이라고 아마 젊은 친구는 뭐 아닙니다 전 상근 부대변인이 국밭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이끌고 있는 신인균 전 국민의힘 상근 부회당이 매일 오후 8시 2분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일레이 호소 운동을 한다 이렇게 밝혀 가지고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준석도 절차 민주주의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들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그런 뭐 개파를 누군가를 지지하는 모임이 아니고 국바세라는 것이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의 목적이 있고 바로 세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인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인균이니 무슨 하태경이니 이준석이니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입에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나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선거에 손을 댄 문제들이 다 침묵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 운운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진짜 양심불량 사태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선거 문제 그렇게 입을 다 보면서 민주주의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당내 민주주의를 위반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내가 내겠다 이것이 이준석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위 가처분에 대한 근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입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여기 신인균이니한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정치에 줄을 좀 서기 위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걸 보고 내가 하도 기가 차 가지고 너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너희가 입에 올리면 안 된다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 문제의 일체 입을 다무는 친구들이 무슨 절차적 민주주의 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든 정말 젊은 친구들이 비겁하고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우리가 좀 더 비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흐름과 함께 때도 좀 묻고 계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내보다 훨씬 더 악하고 사악하고 그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선악 개념이 없는지 기가 찬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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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